안녕하세요 맹궁TV 꽁이입니다. 여러분 요즘 송년회 약속 많으시죠? 시글벅적한 느낌 나는 송년회도 좋지만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도란도란 조용히 얘기하고 싶을 때 딱 좋은 식당 도쿄하나 송도점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예약을 하고 가서인지 메뉴판을 안주셔서 네이버 검색으로 찾아봤어요. 코스요리가 여러가지 준비되어 있어서 지인들과 만날 때도 좋지만 누군가를 대접할 때도 좋을 것 같아요. 점심 메뉴로 단품도 준비되어 있어서 다극 부담 없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회사 찬수로 점심 특선 A1인당 5만원 코스 예약했습니다. 예약한 자리로 가니 기본 세팅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간장과 맛있는 김치가 예쁘게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 김치가 특히나 맛있어서 여러 번 입히려서 먹었어요. 첫 번째 음식으로 일식 계란찜, 차암무시가 나왔어요. 은행, 새우, 버섯도 들어있어서 씹는 맛도 좋고 이게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코스로 나온 제철 샐러드예요. 샐러드, 야채들 모두 신선하고 소스 맛이 무슨 소스지 정말 궁금했는데 엄청 상큼상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던 일식 코스 요리의 꽃, 회가 나왔어요. 신선한 해가 두툼하게 썰어져 있어서 식감도 좋았고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생성 종류, 부입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껍질을 뜨거운 물로 살짝 내쳐서 식감도 좋으시고요. 광어랑 광어 날개 부분, 행가 부분이고요. 방어 준비해드렸습니다. 저기 방어 준비해드렸고요. 광어랑 광어 날개 부분, 그리고 김치랑 싸서 드셔도 맛이 좋으시고요. 일곱식 초회입니다. 관자랑 해초 국수예요.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새콤달콤하고 맛이 좋으시고요. 대포이과 대왕 오징어이고요. 참치 타닫기, 그리고 청어 준비해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원래 제가 날것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회를 즐기지 않는데도 모두 신선해서 맛있었고요. 해산물 중 타닫기, 대왕 오징어가 아주 맛있었어요. 차가운 음식들을 먹은 후에 나온 따뜻한 요리들이에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고기가 나왔어요. 소고기 찰밥붓음이고요. 달큰한 배추와 고소한 소고기가 아주 잘 어울리고 맛있었어요. 다음으로 나온 탕수호와 튀김인데요. 탕수호하고 튀김은 말이 필요 없죠. 특히 새우튀김이 바삭바삭 맛있었습니다. 보글보글 매운탕이 끓고 있어요. 매운탕도 직원분이 다 떠주셔서 편하게 먹을 수 있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버섯하고 두부가 그득그득 많이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얼큰한 국물 맛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고요. 그리고 코스요일의 마지막 돌솥밥이 나왔어요. 배는 부르지만 한국인은 고기든 양식이든 일식이든 쌀밥을 먹어줘야 한 끼 든든하게 먹었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회사 찬스로 송도일식당 도쿄하나에 오게 되었는데요. 건물 내 주차장에 시간 제한 없이 무료 주차도 가능하고 룸마다 직원분이 따로 계셔서 음식도 잘 챙겨주시고 서비스도 좋아서 회식이나 모임 장소로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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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